청주의 한 빌라 102호로 젊은 남자 2명이 들어갑니다. 좁은 원룸에서 뭘 하려는 건지 아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남성도 있는데요. 잠시 뒤 소란이 벌어진 이곳, 방 안에서 서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둔기까지 손에 들었습니다. 밖에 있던 인물까지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 잠시 뒤 새벽을 틈타서 이불로 둘둘만 무언가를 들고 이들은 집을 나섭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사기단 동료의 배신입니다. 이 사건 시작을 해보죠. 일단 이 사람들, 갓 20살 성인이 된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6명가량이 한 무리였고요.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고 또 퀵서비스 배달리를 같이 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2014년 정도부터 새로운 돈벌이에 맛을 들이게 됩니다.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 사기였는데 서로 몰려다니다가 법규 위반한 차량이라든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런 음주운전 차량 상대로 이렇게 합의금 뜯어내는 거 딱 했는데 순순히 돈을 줘. 야, 이거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그러면서 동업 아닌 동업이 되고요. 사기 행각을 시작을 했지만 이러한 사기 행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나쁜 짓에서 돈을 벌은 거잖아요.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 중에 리더욱객인 구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나눴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봤을 때 한 두 사람 정도가 얘가 조금 빼돌리는 것 같다. 이간질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구 씨의 통장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거 뭐 어차피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차이를 둘 정도였으면 그거 통장을 순순히 내놨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들은 일단 구 씨에 대해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잘 나누는 것에 불만이 있으니까 유인을 해가지고 적당히 본인들 주장입니다. 적당히 때리고 기절시키고 겁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4년 10월 23일 밤 9시인데 둘 중에 한 명이 구 씨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가서 야, 얘기 좀 하자라고 불러내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에 태우고 자기 집인 청주시 있는 한 원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명에게 연락해서 야, 데리고 왔으니까 너도 와라. 라고 해가지고 연락받은 일행은 일단 근처에 간 뒤에 구 씨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밖에서 계속 대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글쎄요. 옛날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동료 처리하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방 안에 있었던 건 구 씨와 다른 한 명뿐. 1대1 상황인데 구 씨가 리더격이었으면 쉽게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절시킬 의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영화, 범죄 영화 같은 데서는 이렇게 툭 치면 기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둔기로 구 씨를 때렸지만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몬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졌고 그러니까 밖에 기다리게 했던 한 명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2대1 상황이 됐던 거죠. 이 사람도 둔기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지만 쉽게 기절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이 목을 저르고 한 사람은 붙잡고 이런 형국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지면 두 사람이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을 졸려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러고 말았어요. 이 사기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결국 저짓을 해서 사람 목숨을 뺏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자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자 이 사기단의 리더격인 구모 죽였어요. 그래서 돈 얼마나 챙겼습니까? 이들이 챙긴 게 20만 원이었습니다. 이 구 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뒤져봤는데 거기서 현금 2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챙겼고요. 애초에 빼앗으려고 했던 게 통장이었잖아요. 통장도 챙기긴 했고 그 안에 실제로 계좌에 수백만 원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고작 2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자수는 커녕 시신 은닉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강릉에 살았는데요. 자신의 고향이 있는 강릉에 야산에 매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차에다가 구 씨의 시신을 이불로 싸고 또 청태포로 결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에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 무렵에 강릉에 도착해서 삽을 구입한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앞 매장을 했고요. 자동차 왔다 갔다 하면서 앞 매장 땅을 다졌다고 합니다. 20만 원 나왔다 하잖아요. 그 20만 원 가지고 차에 기름 넣고 아침 먹고 찜질방 갔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 죽여놓고 정말 한심이 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렇게 또 시신까지 앞 매장을 해놓고 그때가 10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부패하면서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이 자들이 또 시신을 찾아가지고 아예 태울 계획까지 서면서 다시 갔답니다. 그런데 또 찾지를 못해서 그것도 포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참 진짜 한심한 자들이었어요. 시신을 없애서 소각을 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묻어놨던 장소에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찾았는데 우리가 어디다 묻어놨지? 결국 못 찾았습니다. 흙으로 덮고 자동차로 땅을 다지기까지 했는데 그걸 갖다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게 발견이 됐냐면 거기서 이상한 애들이 왔다 왔다 하니까 경찰이 첩보를 수집을 했어요. 저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찰에 의해서 이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구시 시신은 반년이 넘어서야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잠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이 신고도 딱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이 이걸 발견을 하고 범행 사실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자기는 겁주려고 했을 뿐인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피해자가 숨지고 난 뒤에 허둥지둥하다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동료들 불러서 매장한 사실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이렇게 살해하고 기껏 2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정가자가 된 아주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시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패가 됐습니다. 6개월 이후에 이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부패를 해서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이 주모자 둘도 진술이 좀 엇갈려요.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이 뛰는 건 확실했다. 맥이 뛰는 게 확실했는데 구 씨가 나머지 한 명이 갑자기 베개로 얼굴을 눌려서 그때 살해한 것이다 라고 책임을 좀 떠넘기기도 했고요. 다른 한 명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맥을 잡았긴 했지만 뛰지도 않았다. 뛰지도 않았다. 뛴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그냥 사망 사실을 확인하려고 봤다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자신이 살해한 게 아니다 라고 떠밋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책임도 떠넘기고 20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 20만 원으로 찜질방 가서 아침 먹고 헤어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화면에는 처음에 초기 수사를 할 때 강도살인이라는 제명이 떴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로 사람 죽였다는 걸 못 밝혀서 상해치사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작 9년, 7년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일부러 뺏었다는 게 이 수사 결과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냥 다치려고 기절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실수로 죽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건 연구소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결말을 항상 이제 법원의 어떤 선고로 마무리를 하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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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